지난달 개막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코로나 속에서도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첫 연휴를 맞아서는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했고 일부 시민들은 인원 제한에 걸려 아쉽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공예 작품 감상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고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기도 합니다. 올해 도입된 오디오 가이드로는 더욱 상세한 작품 설명과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본 전시장 3층에 마련된 업사이클링 체험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작가의 도움으로 직접 작품 제작에 도전합니다. 버려진 어구나 신용카드 같은 쓰레기들이 조명등과 브릿지, 손가방 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냥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이런 느낌으로. 지난달 8일 개막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2만 번째 관람객을 맞는 등 코로나 속에서도 인기물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첫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매진을 이어갔고 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는 전시 분야 월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하루 입장객이 1,500명으로 제한되면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은 아쉽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여기 심심하면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비엔날레나 전시회 같은 데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요. 종반을 달리고 있는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자막제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7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